그럼 우리 TotalSkit에서 브랜치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습 환경을 좀 마련해야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실습 환경을 마련해 봅시다 우리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사람이다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상상하고 수업을 진행을 좀 해볼 거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의 저장소를 만들 겁니다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그리고 매뉴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git create repository here 라고 하면 현재 디렉토리가 저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파일을 만들 건데요 파일의 이름은 work.txt 라는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이 버전을 만들어 갈 거예요 work.txt 그리고 이 work.txt를 수정을 합니다 content1 하고 저장하고 버전 만들어야죠 오른쪽 클릭, commit, 그리고 work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선택하고 commit하면 이제 버전이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버전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3개의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트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고객사가 생겨서 고객사마다 다른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브랜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manual 이라는 이 디렉토리를 고객사마다 복사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쉽지 않아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브랜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랜치